한 40년 됐어. 이것도 다 그분이 만들고 그분 손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집은 다.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시고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그냥 방치돼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집을 깨끗하게 해드리자고. 자, 한번 가볼까요? 잠시 계세요. 여기 파츠로인데 문이 막아져서 떨어졌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이게. 이거 위험하겠다. 지나가다가 떨어져서 다칠 뻔했어요. 무너지겠는데, 이렇게? 이거 문을 완전히 새롭게 고치자고. 감사합니다. 분 회장님만 믿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옥상에 비닐하우스가 작은 게 있는데 그게 오래돼서. 아, 옥상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까? 네, 망가졌어요. 네, 네, 네. 한번 가볼까요? 일로 올라가요? 네. 이게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하셨네. 이거 아버지가 만드신 것 같은데, 만들 때는?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버님 흔적이 묻은 곳이네요. 네, 네. 꼭 좀 만들어주세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아, 이 비닐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신입 일꾼들도 많겠다. 네, 네.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분 회장님 파티 좀 나와주십시오. 그렇죠, 빨리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나운서들이 그러면 가서 비닐하우스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희 일꾼 중에 한 명 붙여줘야 되니까. 광수를 저쪽에 붙여서. 그치. 제가 반장이 돼서 인솔을 하는 거죠? 아니, 그냥 광수가 돼서 하면 돼서. 그냥 직함을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럼 광수가 인솔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바꿔. 이쪽을 인솔해서 한번 가서 해봐. 견장 찼다, 견장 찼어. 견장 찼어. 잘해! 우리. 자, 흩어질까요? 자, 하고 됐죠? 네, 갑니다. 갑시다. 오, 자전차 왔습니다. 이야, 좋은 음악다. 오, 좋다, 좋다. 또 이제 보여주려고. 미키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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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쪽으로. 자, 그럼 일단 눈 철거부터. 네. 아, 다 아예 떨어져 있네, 이미. 제가 뺄게요, 일단. 오, 형님! 오, 형님! 오, 형님 좋으시네. 오케이, 오케이. 오, 조심. 오, 됐어. 오, 야! 오, 점수 попад. 오, 좋다, 좋다. 오, 좋아. 아, 좋아. 어, 좋아. 체질인거 같어. 맞어, waż야. 체질인거 같아요, 진짜. 아, 좋습니다. 이쪽에서 일단 들어가셨다가. 여기를 먼저 맞춰볼까요? 오, 됐어. 어, 됐어. 이게 지금 12면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어,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해볼까? 이게 얼마 있으면 이게 굳어요? 이게 보통 한 시간 이상은 굳이고요. 오케이. 다 있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심각하구만. 밑에서 볼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피부, 박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벗겨주세요. 자, 꼼꼼히 뜯어주세요. 여기는 어떻게 찍지?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면 말을 하지 않고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봐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가위죠? 네. 반장님! 자, 좋습니다. 됐다! 됐어, 됐어. 그렇지. 좋아. 자, 한 골프에 잘 치워둡니다. 여기 다 됐다. 어, 여기도 다 됐어. 자, 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엄청 빨리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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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여기서 위험하니까 여성분도 여기 계시고 건강한 남자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어? 어? 근데? 비닐하우스가 약간 팽팽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유있게. 여유있어요, 여유있어요. 좀 더, 좀 더 여유있게. 여기 여정도 할게요. 저 엄청 많이 났네. 네? 반듯하게 조금 여유있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위에까지. 짠! 잘했다! 잘했다! 자, 바람을 이용해야 돼요, 바람! 자! 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네. 좀, 좀, 저기. 못 알아갈 것 같아. 저기, 저기. 더, 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거기 탈락해야지. 탈락해야지. 어? 어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짧을 것 같아. 그쪽이 더 당겨주세요. 이쪽이요? 빨리 세게 당기지 말고 살살, 살살. 그럼 이거, 이거 뭘로 막을 거야,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 재단을 잘못했는데? 그러게. 짧습니다. 너무 짧아. 누가 잘랐어? 작업반장님이 자를 해서 자른 것 뿐입니다. 아니, 그러면 또 이거 비닐값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처음부터 잘 재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왜 이렇게 일하면서 혼나면서 일을 해요, 그래? 아니, 지금 시간이 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 재료를 다시 주문해서 새로 처음으로 다시 해야 돼요. 오늘 대장한다고 시켜줬더니만은 일을 저질렀네. 일대장이네. 지금, 이게 복잡한 상황에서. 아, 머리 아파. 민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뭐? 뭔 민원? 저기, 놀라지 마세요. 왜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어? 어? 어머니, 어떤 일이세요? 아,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왔군요. 나도 좀 해 주실라라고 왔어요. 아, 그 집에도 뭐 고칠 거 있어요? 페인트 좀 칠하려고요. 페인트 칠. 페인트 칠. 네. 여자들이 가야지. 아무래도 섬세한 작업을. 섬세한 작업을.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청년 회장께서 이거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창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짜자잔. 우와! 이렇게 쭉 넣으시고 끝에 부분은 맞춰서 카드카를 꺼내주시고. 자, 이제 그 문 손잡이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혹시 그 형님, 홍성 형님 손잡이 같은 건? 손잡이? 제가 전문입니다. 아, 이거 가능하십니까? 집에서 맨날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홍성 형님이 손잡이를. 우리는 올라가서 이제 비닐 왔으니까. 비닐하우스 빨리 마무리하시죠. 집에서 맨날 손잡이 달았다고 그랬거든요. 아, 이게 많이는 했는데. 그렇다고 또 매일 박아보는 건 아니니까.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보니까. 여기 살짝 내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된다. 이거 맛있지. 자, 이 문의 활용점. 아, 문은 닫힐 것이냐. 닫히지. 열리냐. 열리지. 다치냐. 아주 자연스럽게 다치지. 성공. 아이고, 좋아라.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넘겨서. 네네네. 자. 먼저. 땡길 수 있나? 땡기라고요? 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좋아, 좋아. 저쪽은 지금 어때요? 여기 보니? 여기 지금 그냥 딱 바닥에 닿아요. 아, 돼요? 네. 저거 비닐 한 다음에 해야 돼요. 아, 그치, 그치. 이걸로 주먹으로 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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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반대쪽이 똑같이 차면 돼요. 네. 이걸 땡땡하게 당겨, 양쪽에. 그렇지. 오케이. 땡땡해야 돼. 오, 좋다. 야, 좋아. 자, 이제 이걸로 잘 마무리해야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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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렇게요? 잘했어. 잘했어. 자, 이제 형님. 내려가셔가지고. 네, 네. 자, 어머니한테 이제. 딱 보여드리십시오. 오늘 생각보다 너무 또 날씨가 덥네요, 그렇죠? 야, 진짜. 땀 흘리는 거 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어떤 땀방울보다 아름답습니다. 이야, 진짜. 내려갈까요? 네, 네, 네. 어머니.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어떻게 변했는지, 자,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 이렇게 변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잘 열리나 한번 열어볼까요? 예, 예, 예. 들어오세요. 우와. 이야. 어때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 예.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예, 120점. 120점. 자, 그래서 이어서 어디죠?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짜잔. 우와. 새집 됐네. 새집 됐어. 아이고, 진짜.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00점 만점에 130점. 130점. 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훅한 점수를 받았네요. 아, 맞습니다.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열심히 했고. 보기도 아주 근사해. 예전에는 진짜 허위 협조했던데. 늘 갔다가. 그래서 참 좋았고, 일꾼의 탄생. 꽃길에서만 아주 거니기를 바랍니다. 경북의 탄생. 6. 10.